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이건 주작이길 바라는데요. 만약에 이 사연이 정말 진짜라면 언젠가 조만간 반드시 뉴스에 나올 그런 인간 그리고 이런 스토커 망상하는 인간들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뇌구조가 다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랑 같이 밥도 먹고 썸을 타던 격리가 이게 감히 나를 속이고 누군가랑 둘이 몰래 여행을 가길래 그냥 얘 엄마한테 제가 바로 꼰질렀어요? 원제. 격리 꽁꽁년 아까 우리 회사 격리한테 퇴근하기 전에 너 이번 추석 연휴 때 뭐하고 놀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친가랑 친척들 단체로 강릉여행 간다고 하길래 그래? 알았다. 잘 갔다 와라. 이랬는데 아 이게 너무 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얘 인스타를 살짝 들어가봤더니 기차표 예매한 거 지스토리에 딱 올려놨네. 근데 두 명이서 가는 거고 태그 한 명 걸어놨더라고. 참고로 상대방 성별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둘이 가는 거 이건 빼박이고 나를 속여가며 단둘이 여행 가는 게 너무 괘씸해서 바로 얘네 엄마한테 내가 연락해가지고 꼰질렀지. 전에 몇 번 정도 일과 관련해서 얘네 엄마랑 연락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아요. 처음엔 그냥 문자로 가족 친척들 놀러가는 거 맞습니까? 그럼 잘 다녀오세요. 이랬는데 역시나 가족 여행은 개뿔? 아예 그런 계획조차 없었다 이거지.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게 나한테 거짓말한 거구나 싶었고 성질나서 한소리 하려다가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대충 한 시간 정도 지났나? 방금 경미한테 카톡이 왔어요. 왜 자기 엄마한테 문자를 하냐며 걔 난리를 치네. 어? 내가 진짜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참고 사과박았거든. 저기요 꽁꽁님 혹시 아까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셨어요? 아? 예예. 왜요? 아니 저희 엄마 연락처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 엄마한테 연락했다는 얘기 듣고 나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고요 추석에 여행가는 거 그걸 왜 물어보신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인 일인데 왜 굳이 저희 엄마한테까지 이럽니까? 이런 거 좀 불편해요. 하지 마세요. 아하 죄송합니다. 그냥 아까 꽁꽁씨 인스타 보니까 두 사람이 여행 가는 것 같던데 아까는 친척들끼리 가는 거라 해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반 댓글 3번 댓글 3번 야 이거 능지 진짜 어쩜 좋냐? 끌 끌 끌 끌 끌 4반 야 우리나라 경찰들 뭐하냐? 이런 거 얼른 앉아 봐 가고 5반 아니 근데 애초에 그걸 네가 왜 물어본 거요? 나는 그게 더 궁금하네. 왜 물어본 거냐고 왜? 네 됐으니. 아까 회사에서는 분명 가족, 친척들 단체 가는 여행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둘이 가는 여행이었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지. 2번 아니 그거 말고 경미한테 추석에 뭐하는지 그걸 네가 왜 물었냐고. 혹시 너 사랑하냐? 그럼 넌 이미 답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라 이 자식아. 3번 아니 여자는 너한테 이런 거 사실 그대로 알려줄 이유조차 없는 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넌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어? SNS 몰래 눈팅 어디 가는지 알아내는 것도 소름 돋지만 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낚시하듯 물어보는 거 이거는 야 진짜 뭐랄까?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급으로 미친 거 아니냐고. 뭐야 이게? 4번 4번 야 지금 이거 여기저기 다 퍼지고 기사에도 나왔던데 추석 끝나고 회사에 가면 경미한테 넌 맞아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진짜 웃기겠네. 끌 끌 끌 끌 끌 끌 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쌍욕을 바가지로 쳐먹어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어? 애초에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게 잘못한 거지? 딱 이거거든. 이런 건 말로 상대해선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어디 저 산골병원에 가둬놨다가 약으로 보내버리는 게 최고의 유일한 답이야. 미치겠다 진짜. 추가 부연 설명을 좀 해보자면 애초에 경미엄마 연락처는 이거 격리 저게 먼저 나한테 알려준 거고 빡대가리요. 지가 나한테 줬으면서 아예 기억도 못해. 말이 돼 이게? 여하튼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일과 관련해서 한 두어 번 정도 연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퇴근하기 전에 너 추석 때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분명 얘가 나한테 자기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이랑 다 같이 여행을 간다고 했거든. 하지만 지 인스타 스토리 이거 누가 봐도 단 둘이서 여행 가는 거고 그걸 또 마치 자랑하듯 올려놨던 거지.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건 뭐 아직 모르겠지만 태그 해놓은 거 내가 타고 들어가 봤는데 이름도 없고 프사도 없고 아니 그냥 게시물 자체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고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얘 엄마한테 연락한 거지. 가족 여행 잘 다녀오라고 살짝 떠봤는데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되묻는 걸 보고 아니 아까 꽁꽁 씨가 추석에 가족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던데 강릉으로 여행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랬더니 그런 게 절대 없다며 되게 당황하더라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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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까 첨부한 사진처럼 카톡이 온 거지. 아니 지가 뭘 쳐 잘했다고 나한테 따져도 쏘아 대는 거야. 어? 거짓말한 주제에. 바로 반격하고 싶었고 나 진짜 할 말 많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아마 얘 지금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를 거다. 댓글 1번.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니가 뭔 상관이냐고. 저 여자랑 무슨 관계라도 돼요? 아니 왜 니가 화를 내 욕을 하고? 이랬으니. 전에 같이 밥도 먹고 썸도 좀 탔거든. 2번. 썸? 그건 니 혼자 탄 거 아니고? 아니 그 전에 같이 밥 먹으면 그게 썸이냐? 이거 완전 또라이구만 아니가. 이랬으니. 어쨌든 나한테 구라를 쳤잖아. 저거 안 보이냐? 어? 나를 속였다고 나를. 2번. 그래서? 너한테 구라치면 안 되는 거야? 어? 3번. 착각하지마. 회사 직원이면 주 5일 내내 같이 밥 먹어도 절대 썸 아니다. 인셀들은 여자가 지랑 같이 밥 몇 번 먹어주면 그게 데이트나 썸인 줄 알던데. 이 자식도 똑같은 놈이네. 2번. 그래서? 마. 넌 몇 살이냐? 어? 나 92년생이야. 2번. 그래? 그럼 그 경민은 몇 살인데? 나도 정확히는 몰라. 99년생인가? 00년인가? 아마 그럴 거라고. 아니 썸이라면서? 그런데 상대방 나이도 모르냐? 뭐냐 이거? 깔깔깔깔깔. 3번. 이거 진짜 미친 건가? 저 여자랑 아무 관계도 아니면서 나이도 모르는 주제에 니가 뭐라고 걔 엄마한테 연락하고 그딴 오지랖을 부리고 그래? 어? 너 뭐 돼? 됐으니?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나한테 구라를 안 쳤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구라를 쳤으면 당연히 지도 차 맞을 각오를 해야지. 어? 그런 각오도 없이 감히 남을 속여? 나를? 어? 4번. 크크크. 야. 할 말이 그리 많았으면 그냥 한번 해보지 그랬냐? 그러잖아. 이게 전부인가? 그 뒤로 뭐 답장 온 거 없어? 있으면 한번 올려봐. 내가 몇 번 더 보냈는데 그냥 씹더라고. 아이씨. 야. 근데 마지막 문장은 너 스스로한테 하는 말 아니냐? 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 말이야. 5번. 다들 알겠지만 이 자식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저 격리가 무조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이고 또 저 격리가 거짓말이 아닌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을 했어도 마찬가지 화를 냈을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 머릿속에는 상대방이 무조건 예스를 해야 된다 이거죠. 즉,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거지같은 사고를 치는 거고요. 6번. 야. 뒤에서는 격리 꽁꽁련 이렇게 개쌍욕하는 인간이 격리 본인 앞에서는 아예예 이러는 거 진짜 개찌질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7번. 야. 너 이러고 사는 거 혹시 니네 부모도 알고 있냐? 그러니까요. 보나마나 뭐 우리 왕자님 왕자님 하면서 오냐오냐 키웠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아비대 거지같은 괴물이 탄생하는 거지. 8번. 야. 그러니까 마누라 없는 의처증이 바로 이런 거였구만.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망상이라는 게 이게 사연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망상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망상은요. 그냥 처음부터 뭔가 결론을 딱 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은 일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 격리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자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격리가 나를 좋아한다. 그런데 감히 나를 속였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보통 사람 이런 거 보고 나 까였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 선택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만나죠? 이러면서 찔러 죽이고 하는 거야. 실은 한 두어 달 전에 저희 아내한테도 이런 비슷한 게 한 번 달라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세히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 근처에 자주 가는 큰 마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갔다 올 때마다 자꾸 자기를 누가 건든다는 거예요. 누가 건드냐 그랬더니 한 70 정도 되는 할아버지인데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마다 계속 자기한테 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늘은 왜 인사를 안 하냐. 왜 내 눈을 안 쳐다보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솔직히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워낙 많으니까 그냥 쌩까라 그런 것들은 무시를 하는 게 정답이다. 오히려 거기서 반응을 하면 더 좋아한다. 이래서 아내가 제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제가 피하라고 했거든요. 다른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고 나오니까 차에 짐 싣는 데 따라와서 왜 자기를 피하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 이거는 심각하구나 해서 제가 갔어요. 제가 같이 가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놈들 대부분이 그래요. 지보다 좀 세다 싶으면 그냥 바로 꼴이 맙니다. 자기보다 약한 것들한테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내내 망상으로 괴롭히고 미친 것들이라니까. 답 없어요. 격리만이. 격리를 해야 돼요. 아무튼 참 부디 이 사연이 가짜이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